안녕하세요. 준진TV의 준 이준양이에요. 오늘 제가 또 일기를 썼는데요. 2월 17일 수요일 나는 오늘 운동을 하러 갔다. 근데 아빠하고 같이 나갔다. 아빠도 다이어트를 하여 해서 같이 나갔거든요. 근데 너무 밖이 추워서 귀가 꽁꽁꽁꽁 어릴 뻔했어요. 지금 귀 빨간 거 보여요? 그래서 아빠가 항상 유기를 만져줘요. 귀가 흐려오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게요. 그래서 저는 아빠가 너무 좋아해요. 그리고 아빠가 웃긴 걸 아빠가 어떤 건물을 동사무소를 갔다 왔잖아요. 그때 차에 탔을 때 아빠가 따뜻할 때 운동하죠. 이러면서 집에 우움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아빠가 토끼를 보자 해서 토끼를 봤어요. 그런데 그냥 큰 걸 줬거든요. 그런데 토끼가 다 모여서 먹었어요. 그래서 저는 너무 기틀키인 것 같았어요. 아빠한테. 그리고 너무 재밌었다니까. 아빠 알아보요. 뚜루뚜뚜뚜뚜뚜뚜 아멘.